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7월의 두번째 주입니다 두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부담없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하시면서 참고로 들어주시구요 또 이번 한주 파이팅 하시구요 건강하시구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가요 마음을 차분하게 한 3초 정도 세시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타로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모양이 무늬 보이시죠 이 무늬가 이렇게 소용돌이를 뱅글뱅글뱅글 도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거에요 그런거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집중해 주시구요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7월 두번째 주 주간운세에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7월의 두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7월에 두번째 지구요 첫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예 제가 7월 달인데 여행을 한참 가셔야 될 때인데 어 여기 보시면요 이게 여행 인데요 여기 노 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동수는 없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무언가 선택을 하신다거나 결정을 내리는 그런 한주는 아니세요 여기 보시면 피를 흘리고 있구요 요거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에요 황금의 동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해골 바가지 보이시나요 이 해골 바가지는요 해골이 아니라요 이게 목 귀걸이 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 여자가 이렇게 예쁜 귀걸이를 하고 있는거에요 예 근데 이거 해골이네요 예 뭐 불길하게 생각할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요 금전적인 기운이 굉장히 좋은거에요 두번째 주 여러분은 돈 들어오실거에요 월급이 두번째 주에 들어오시나요 무조건 예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한주구요 여기 피를 흘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행 안된다고 이동수 없다고 노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맺어지는게 이번주에요 그게 음 금전적인 기운으로 바로 이어질겁니다 여기 말탄 기사가 있고 예 말이 있죠 아 기사는 아니다 예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동수가 아닌데 왜 이동수가 나왔을까 했는데 예 예 요 말은요 황금 행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뛰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요 어 꿈을 아마 좋은 꿈을 꾸실거에요 월화수목금 요 사이에 좋은 꿈 한번 꾸실거구요 그리고 예 금전적인 이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요거 변화와 변덕의 타로가 있는데요 달이에요 이 달은요 어 물론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그쵸 사람이 달라지고 뭔가 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발전된 발전된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긍정적이에요 근데요 여기 노라는 타로 그리고 요 피를 흘리는게 있기 때문에 요 변화는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변화 하시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예 이번 주는 어느 정도는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한 주로 삼으세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하실 거에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 선택하고 결정 내리기 시기보다는 예 지켜보시는 한 주 예 돈은 들어오실 거구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변화하지 마세요 무언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9시 출근하셨으면 9시 출근 하시구요 예 공부하셨다면 학생분이신다면 그냥 학생 예 공부하시는 거구요 예 뭐가 어쨌든 간에 행동을 변화 시키지 마십시오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자 그리고요 조금 문제거리를 갖고 올 거에요 자 이동수는 노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휩쓸리지 마세요 예 혹시라도 이 변화 이 변덕의 타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예 맞춰주는 거라면은 노입니다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꺼름직하다 그럼 무조건 노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구요 아 여기 주장의 타로는 없지만 무언가 내 의견을 내세운다는 타로는 없어요 그래도요 예 일단은 유지입니다 유지하는 선에서 고집을 좀 부리세요 변화하시고 뭐 다른 거 해봐라 그건 아니에요 살짝 연애 운도 그냥 평범입니다 평범 여기 좀 부정적인 타로가 나아졌고 예 변화와 변덕 실수하실 수 있으세요 연애 쪽에서 그 짱남이나 썸남 앞에서 예 어 좀 행동을 좀 조심해 주세요 예 항상 긴장해 주시고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대인관계도 예 마찬가지로 예 예 다른 사람들 의견은 좀 배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 사람 만나기 보다는 그냥 지금 하시는 꾸준히 하시는 한 주에요 예 예 이때 들어오는 충고는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는 없을 거에요 그래도 황금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별 다섯 개 만점에 황금은 네 개 반 드릴게요 이동수 없구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좋은 꿈 하나 꾸실 거에요 예 꿈자리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날지도 예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날지도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조금 부정적이죠 괜찮습니다 그냥 노에요 노 예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날지라도 예 그냥 하던대로 예 꾸준히 그냥 하는거에요 예 뭐 잘한다 특별히 뭐 이 잘못된 걸 고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성실하고 예 뚜벅뚜벅 한걸음씩 걸어가는게 때론 해답일 수 있어요 꼭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예 해결되는게 아니라 예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고 예 그냥 여러분이 하셔야 될거는 그냥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는 거에요 그래도 금전적인 기운은 있을 거에요 요거 하나 바라보시고 예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 여러분 이제 걱정했던 예 그런 일이 아마 터진다면 이번 주일 거에요 뭐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예 속 시원하실 겁니다 예 매도 먼저 맞는게 낫습니다 그쵸 자 괜찮아요 예 지나고 나시면 시원해지는 이번 한주 예 응원할게요 복탁 복탁 자 7월에 두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두번째 선택지 입니다 집중해서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 두번째 선택지 예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자 느낌이 드실 거에요 자 이렇게 칼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되는데 찔러 예 죽었어요 아 요거 힘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주변에 그래도 귀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는 잘 풀어 나가실 거에요 스스로에게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많은 이번 주구요 예 예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이 많구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잃는다는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자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신감을 잃지 않으셔도 돼요 전차가 있구요 여사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표적스러운 눈동자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예 사내도 나와줬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는거에요 전차니까 밀어붙이시면 되구요 자 짱남이나 썸남 혹은 제외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만 여기 칼이 찔려 죽으니까요 근데요 그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시구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세요 자 그 소식 반갑지 않은 그 소식으로 인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예 대세 상승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여름이에요 여름에 예 계속 날씨는 더워집니다 지금처럼 그죠 갑자기 비오고 장마철에 잠깐 춥다고 해서 그죠 예 파카 꺼내 입으면 에러에요 에러 자 맞습니다 대세 상승 여러분 방향은 맞구요 전차 잘 밀어붙이시면 되시는 거에요 여기 표덕스러운 눈동자만 생각하십시오 행여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구요 귀인이 있구요 대인관계에서 그나마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전차 밀어붙이는 거에요 자 이건 고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요 타로는요 글씨만 이렇게 써있죠 대답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타로입니다 여기 칼도 있는데 타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요까지 나오면 제가 해석해서 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와준 거에요 전차 밀어붙여라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라 여사제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절대로 이번 한 주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히 돈이 들어오는 행운 행운도 없으시구요 안좋은 소식 들려오고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빼앗긴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도 귀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편을 들어주고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사람은 있으니 괜찮습니다 밀어붙이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대세 상승입니다 대세 상승이니까요 자존심 자신감 하락을 주의하고 밀어붙이란 날아간대요 때로는 무시하시고 그냥 전진하시는게 해답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요 내 사랑의 해답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 자 요거 늦게 맞습니다 사랑을 다짐하라 사랑을 다짐하라 아셨죠 사랑을 다짐하세요 뭐 뭐 고민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내 인생 해다 가볼게요 자 동요가 일 것이다 그죠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때도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잃지 마세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월드 완성의 타로입니다 결과 목적 달성을 암시하고요 정말정말 행운을 가득 담은 그리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타로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월드라는 거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 이미 이루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날아가는 철새처럼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세요 한 번도 쉬지 마시고 그냥 퍼덕퍼덕 퍼덕퍼덕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런 한 주 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북타 북타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신중하게 한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인데요 야 이번 주 여러분의 키워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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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세요 누군가 누군가 여러분한테 큰 실수를 원숭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실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요 잃어버리시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래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기 전차의 타로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비즈니스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수습하는 거 누군가 실수하는 거를 다시 되돌려주는 힘이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사업하신다거나 회사에서 여러분이 맡은 예 역할은요 다른 팀이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한 거를 수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을 건드시는 순간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이 되실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고요 한번 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은 능력자시고 마술사 마법사 동굴 안에 계시지 마시고 일에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럼 잘 풀릴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넓은 가슴으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수습하는 한 주 여러분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시고요 전차 앞으로 한 발만 나아가시면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비즈니스나 일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연애가 무척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깨동물을 하고 있고요 무지개 그리고 컵 요렇게 있어요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 하나가 됩니다 화합을 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싹싹 빌 거예요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예 아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번은 이번만큼은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믿없지 못하시겠죠 나한테 믿음을 예 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타로냐 사랑이나 연애 망설이고 계시나요 짱남이나 썸남 누군가 여러분한테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좀 믿없지가 못해서 살짝 스톱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믿을 수 없는 약속 그리고요 허언증 지킬 수 없는 그런 말만 겉만 번지르르 그런 얘기들 원숭이 원숭이 바보죠 바보 그런 말만 늘어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 타로가 대답을 안는다 야 요 타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꿍꿍이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요 음 저는요 추천드립니다 여기 화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연애 쪽으로는 음 대국적으로 라는 말 있죠 예 대국적으로 대인배가 한 번쯤 한 번쯤 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음 그게 여러분의 이 진정한 화해와 용소로 이끌 겁니다 그분들은요 그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데 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법사입니다 그 사람보다 뭐 한두 계단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다 알지만 네 다 알아요 근데 믿읍 믿읍지 못하고 예 아 내가 이것도 한 번 눈 감아줘 라고 음 고민해 오셨다면 이번 주에요 예 한 번 손 내밀어 주실 때에요 그 이번 주에 그렇게 한 번 용서해 주시면 그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 생각하고 많이 고마워하시면서 행동도 바뀔 거예요 자 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사건 사고를 수습해 주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냥 큰 마음으로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키워드는 예 무조건 용서해요 용서 음 자 그러면요 내 사랑의 해답이나 내 인생의 해답을 요거 내 인생의 해답으로 퉁칠게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용서라는 키워드 예 딱히 사랑도 아니고 예 그죠 용서라는 키워드니까요 내 인생의 해답으로 한번 퉁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장담하지 마라 예 장담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잘하실 거라는 그런 장담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이번 이번 한주는 용서 한번 해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한테 정말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가 정말 정말 큰 실수고 앞으로 예 이렇게 바뀔 거라는 장담 예 할 순 없지만 예 예 그래도 전차가 있습니다 예 이번 한주는 예 예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 너무너무 큰 실수지만 한번쯤 용서해 주시는 거 예 그거 추천드릴게요 그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장담하신 하시지는 마시되 그래도 용서 한번 해 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한주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하 하 자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가볼게요 7월의 두 번째 주에요 잠시만요 자 자 7월의 두 번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야 여기 창끝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악마가 있습니다 이 악마는요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요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이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이번 한주에 대박의 기운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권이라도 하나 사시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일이 펼쳐질 거예요 정말 잘 되실 건데요 자 라이벌의 등장이 있으니 절대로 그거를 발설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질투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일이 잘 풀리는데 요렇게 태클이 들어옵니다 라이벌 절대로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설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요 하던 거 그냥 꾸준히 티내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좀 일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밥을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커피라도 한 잔 사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티를 내는 순간 아주 그냥 피라냐 때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 겁니다 예 제가 황제 황제 횡제수 복권 좋은 거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자 이 타로 뭔가 이렇게 또 조명이 또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이죠 좋은 거예요 여기 황금 번쩍번쩍 노란 타로가 번쩍번쩍이니까 뭐죠 예 야 여러분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다만 예 여기 태클 거는 사람들 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세요 여기 미러 예 누군가 여러분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내리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자 연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 여러분을 지켜보고요 요거는 예 살짝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때는 좀 주의 예 제외나 이런 거를 기다리신다기 보다는 지금 음 여러분이 절대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자 요타로는 대인관계로 확대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는 연애는 조금 하락세입니다 예 짱남이나 썸남 굳이 연락하지 마시고요 굳이 무언가 소식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 주 되시면 좋고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말을 탄 예 여기 천사가 있고요 날개달은 말을 탔습니다 예 저울도 들었고 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냉정한 선택을 암시하는 타로인데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번 주는 무언가 선택을 내리면은 자 황제가 있으니 여러분이 실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선택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이빨을 부득부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괜히 적을 만들 필요는 없죠 예 선택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발표하시는 건 이번 주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쏘나기는 피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요 이번 주를 지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택과 결정 내리시더라도 발표하시는 거 선언하시는 거는 이번 주 아니고요 요거 살짝 지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괜한 트집 고집 아집 발목잡기 그 다음에 태클 요런 거 악마 요런 거 예 고춧가루 다 피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요정도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하자면 표정관리입니다 표정관리 예 악마 있으니까 이동수 없어요 뭐 쓸데없이 어디 멀리 가신다든지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킨대로 한다면 예 시킨대로 한다면 예 시킨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시키는 대로 한번 예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요거 내 사랑의 해답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예 조금 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고요 예 저는 피해가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예 확실하게 여기 이렇게 황제 타로가 들어 있을 때 끊어내 버리시는 것도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악마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창 창끝이 노리는 타로 있었죠 그분들이 예 힘이 세지는 그런 시기세요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보다 조금 강력한 시기시니까요 거부하시고 쳐내시더라도요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주변에 예 사람들의 도움을 항상 요청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힘의 타로예요 사자의 입을 찢어 발기는 자 힘의 타로입니다 자 황제도 있고요 예 힘의 타로도 있고요 자 여러분 예 발톱을 감추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세요 최대한 참고 지나가시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거 한번 진짜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뒤집어 엎으시되 적당인 없습니다 끝까지 놈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돼요 적당히 살려 두시면 이분들 이 사람들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갖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딱 날립니다 이번 한 주 표정관리하시고 조용히 지나가시되 도저히 못찾겠다 한번 혼찌검을 내줘야겠다 싶으시면 시작하신다 그러면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허리를 뒤로 접어버리십시오 모가지를 숨통을 끊어 놓으셔야 돼요 용서는 없습니다 자비란 없다 아시죠 끝장내버리셔야 됩니다 황제와 힘이 타르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응원 드릴게요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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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타